우물가에서 만난 처녀 조선시대 때 어느 고울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자 멀리 경상도 땅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우고개를 넘을 때쯤 문득 그곳에 사는 오랜 벗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에 온 김에 그 친구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구먼 그의 벗은 재주가 뛰어나 촉망받던 인재였으나 부인을 잃은 후 세상일의 뜻을 잃고 그곳에 응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어서 들어오시게 벗은 오랜만에 만나 선비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내 일이 있어 경상도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자네 생각이나 일이 들르게 되었네 먼 길을 떠나는 구멍 오래 떠나 있을 터이니 내가 오랜만에 점을 봐주겠네 벗의 말에 선비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의 벗은 음향을 비롯한 가진 술법에 능하여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점을 치던 벗이 무슨 영문인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점치기를 멈추고는 자못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게 돌아오는 길에 괴이한 일을 겪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나를 찾아오게나 아니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린가 벗의 불길한 말에 선비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으나 그는 끝내 점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꺼림칙한 마음으로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벗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 가는 내내 조심도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무사히 친척을 만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시 바흐고개에 이르렀을 때쯤 힘이 들고 목이 말라왔습니다. 저 앞에 마침 우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 처녀가 우물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굳어있었습니다. 거기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두레박으로 물을 떠다 드리겠어요. 여인은 친절하게도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는 벌컥벌컥 물을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 후 주변을 보니 그 여인은 온대간대 없어져 버렸습니다. 허참 기이한 여인이군. 선비는 다시 힘을 내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기척을 내어 보아도 마중 나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열린 방문을 들여다보니 아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에 열중하고 있었구나. 선비는 아들을 기특하게 여기며 별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녀왔소. 부인은 마침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선비가 들어오자 문쪽을 쓱하고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고 바느질에 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다시 불러보아도 아내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선비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솔들을 위해 먼 길을 갔다 온 사람에게 기쁘게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없는 사람 출급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내는 끝까지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이래도 못 본 채 할 텐가. 그러자 부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물어쳐 버렸습니다. 부인이 쓰러지니 선비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이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급히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진 약을 다 써보아도 선비 부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무당까지 불러 구판을 벌려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인 것인가. 선비는 화를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길질 한 번에 부인이 혼전하여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아들과 부인은 물론이고 의원과 무당까지 자신과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괴이한 일을 겪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나를 찾아오게나. 문득 얼마 전 벗이 남긴 기이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비는 급히 체비하고 벗에 집이 있는 바우고개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비는 급히 사정을 말했습니다. 며칠 전 집에 도착하였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하지 않지 뭔가.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 처에게 발길질을 하였는데 그 길로 쓰러져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네. 또 집을 오가는 사람 중 나를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기이한 일이 아닌가. 문득 자네가 한 마리 생각나서 이리 찾아오게 되었네. 벗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이내 어두운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귀신이 발길질을 하였으니 무사할 리가 없지.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지금 살아있지 않네. 죽었단 말일세. 뭐라고? 선비는 등골이 우싹하였습니다. 두 손을 살펴보니 살이 몹시 희고 백지짱 같은 것이 과연 죽은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보통 모르겠네. 자네가 내 액을 내다보았으니 필시 나를 구할 방법도 알지 않겠는가. 부디 나를 도와주게나. 그러자 벗이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오는 길에 괴이한 자를 만나지 않았는가. 괴이한 자라. 잘 생각해보게. 그것을 알아야 자네를 도울 수가 있네. 선비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과연 생각나는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바우고계에서 말끔하게 생긴 처녀가 우물 곁에 서 있지 않겠나. 갈 때는 못 보았던 우물이 있었고 처녀가 친절하게도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주더라고. 그 처녀를 만난 곳이 어딘가. 당장 안내하게. 선비는 친구와 함께 그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우물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어떤 선비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불길함을 느끼며 다가가 그 자의 얼굴을 들춰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선비가 놀라 울부짖으니 버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하고 자네 몸 위에 올라서 보게나. 버시 시킨 대로 하니 이내 시체가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다시 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가? 그렇다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게. 선비는 버세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먼 길 다녀오시는데 별일 없으셨습니까? 집에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저께 까닥없이 혼절하셨는데 밤새 일어나지 못하시다가 이제 좀 정신이 들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신을 알아보는 데다 아내 또한 무사하니 선비는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내를 간호한 뒤 다시 버세 집에 찾아가 살해하였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구천을 떠돌고 있었겠구먼. 그나저나 그 처녀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그 처녀는 옛날 그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었지. 좋아하던 총각이 다른 처녀와 혼이 나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 우물에 몸을 던져버렸소. 그 후 처녀의 한이 깊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뀌어 우물에 빠뜨려버렸고 물속의 시체가 자꾸 늘어나자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다네. 그 후로도 가끔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혼을 빼갖고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몸이 썩어버릴 때까지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영영 귀신이 되어버리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자네는 나를 찾아왔기에 몸이 썩기 전에 훈이 들어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네. 내 지난 날 자네 운수를 점칠 때 이를 알고 있었으나 자네가 두려움에 이를 그르칠까 싶어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네. 그러고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얻은 생이니 헛되이 보내지 마시게나 벗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선비는 이후 몇십 년간 별탈 없이 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을 평생 이어가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